안녕 언니 길렀다 괜찮아 안녕 난리 났어 아이 그거 DM으로 물어봐 형 무시해? 결국 서로 이해를 해 첫 외부인 왜 말을 안 해 전화해서 나 왜 이렇게 진짜 언니 쟤 왜 저래 언니 서로 관심 주지마 머리 얘기하지마 괜찮아 아 맞아 환상 왜 왜 이렇게 자전하는지 왜 이런거 아 아니 언제 무슨 숙소야 이게 뭐야 기억 못할거에요 유영한테 계속 조심하고 있어 하지마 왜 스마일 왜 왜 이렇게 부담속 동이 너무 웃겨 동이 그냥 미친 사람인 줄 안 돼 안 돼 나도 알 것 같은데 안 돼 난 절대 안 고마워 좋지 응 무의식적으로 나도 멋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저거 한사람 진짜 안울었어 우리 성운서 울었다니까 같이 끝까지 간다고 아 아니야 성의식 때야 그땐 나 완전 진짜 이름을 그냥 다 말해버렸어 원피스 원피스 왜 원피스 아 짜증나 잠깐만 욕설이 나올 뻔 했어 아 아 아 너무 오늘 아침에도 또 올리고 아 아 진짜 사임치셨어? 얘가 쟤 잘 줘 이렇게 봐 이거 봐 아 지금 좋아 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진짜 졌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 야 썸녀들 안농 안농 감사합니다.